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참부님 생애 노정 제10강입니다 종교화합과 세계평화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오늘 참부님의 생애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종교화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기디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를 따르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아버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참 아버님은 거기 하나가 빠졌다 나는 기디오 진리오 생명이오 사랑이니 라고 하는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종교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타락한 인간이 본향으로 돌아가서 하늘부모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단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교와 또 정치 이 세상에 벌려진 것들을 참부모님은 수습을 해서 진정한 하늘부모님이 임자하는 그런 평화세계를 구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참부모님의 종교화합과 세계평화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초교파 운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아버님 말씀하시고 많은 교파들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기독교를 먼저 타켓으로 하셔서 그 교파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또 종교연합운동을 보면 이제 기독교의 교파 운동을 넘어서 불교든 기독교든 캐톨릭이든 각 종단이 하나 될 수 있는 운동을 2단계에서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평화사상과 비전을 발표하시고 인류세계가 근원적으로 하늘부모님을 모으신 평화 이상세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시면서 섭리를 진행해 오셨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유엔갱신과 국경선 철폐운동입니다 유엔은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모시고 그 기반을 만드는 책임이 유엔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종교 하면 마루종자를 씁니다 그렇죠? 가르칠 교자 그렇기 때문에 근본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근본된 사상을 가르쳐주는 것이 종교요 그 기점의 목표는 최고의 목표점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인류를 안내하는 항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맘아서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닮지 않고 사탄의 혈통을 닮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싸움을 하는 모순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로 나누어져서 선편과 아편이 싸우는 존재세계가 만들어졌죠 이것을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창조 당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해서 하늘 부모님을 닮아서 선의 이상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리공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본성을 회복시킨다 즉 하나님의 속성인 절대 유일 불변 영혼의 그 속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인간이 바로 하늘 부모님을 닮은 선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종교의 사명이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는 참사랑과 평화 세계의 실현을 위한 방편이다 네 종교는 참사랑을 이루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부모님의 부모의 사랑이 종적으로 내려와서 그 종적인 사랑을 경험한 인류는 그것을 인류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서로 위하여 존재하고 상대를 완성시켜 나를 완성시키는 그런 평화 세계가 실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늘 부모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교의 역할을 아버님 명확하게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네 가지의 종교의 역할이 과연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단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아버님은 그 의문점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섬리는 이런 근본 목적을 모든 종교가 회복하고 그 종교는 다름을 인정하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모든 종교가 화합하고 일치해서 한 형제 자멸을 해서 근본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세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역설하신 것입니다 이 초종교 운동의 섬리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 1960년대는 초교파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기독교를 중심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교파들이 난립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기독교만 해도 몇 개의 분파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저는 인터넷 보고 깜짝 놀랐어요 3천 개가 높답니다 그렇게 교파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일찍이 그런 교파가 많은 기독교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신 기반을 통해서 십자에 돌아가셨지만 확대된 2차 아담의 섬리가 확대된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형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주장해 오셨죠 그러나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대로 안 가고 정말 분립되고 분파가 만들어지므로 기독교를 먼저 수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치운동을 먼저 전개하신 거예요 이 기독교가 참 부모님과 하나 된 기반이 왜 이제 종단을 묶는 섭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에 종교연합운동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종교협의회 또 종교 간 화해와 침묵을 상호 이해하는 내용으로 아버님은 많은 종단끼리의 토론회 그리고 종단끼리의 자기들의 교리를 놓고 공청회를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이제 기독교 또 같은 다른 종교의 종단끼리의 연계가 이제 90년대에 와서는 초종교 초국과 평화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종교가 하늘부문 아래 한 형제 자매로서 통합되고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세계 종교연합 그리고 초종교 초국과 연합 또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인과 종교인이 함께 힘을 모아 평화세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섭리의 로드맵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에 기독교를 중심한 이 초국화운동의 섭리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의 상황을 먼저 돌이켜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50년대 60년대는 이단 그렇죠? 이대연대 사건을 통해서 핍박받는 신흥종교 호눔하는 집단 심지어는 이렇게 언론이 보던 입장에서 70년대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농촌개몽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의 종교성 그리고 참된 솔직함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통일교회는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세말운동에 기준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통일교회의 색깔은 과거에 보던 색깔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종단으로서의 이해가 아주 선각자들의 기독교 목사들은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모든 교단과 교파의 근원적 존재는 하나님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아버님은 주장을 하시고 여러 교파로 갈라진 기독교를 수습할 종단으로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창설되어야 될 이유를 얘기하시고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 종단의 우수성을 우리 교회의 우수성을 너희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들은 하늘 부모님 아래 하나로 뭉쳐야 된다 우리는 교파를 초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통일교회의 기치 아래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끼리 하나 되자 일치 운동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 아버님의 섬리적 행보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기독교인들도 아버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기독교 초교파 운동이 창설대를 가짐으로써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 초교파 운동 본부는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만드셔서 강원영 목사라고 하는 분 강원영 목사 이분입니다 이 강원영 목사가 아버님과 심정적인 일치를 가져오게 되죠 이 사람은 초교파에서 정말로 평생을 함께 우리를 도우면서 일생을 사시게 되는데요 아주 이런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966년부터 8월 15일에 기성교와 연합부흥회를 세 차례 서울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도 기독교 위주가 아닌 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력립회가 위주가 아닌 그 기독교의 화합과 하나됨을 위한 그런 말씀으로 현주소의 입장에서 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독교 각성운동과 더불어서 하나됨의 일치에 대한 말씀의 붕예가 열리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1966년 11월 7일부터 기독교 초교파 운동본부가 창설이 되는 것이고 이 초교파 운동본부에 많은 기독교 재단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됐죠 68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기성교단과 통일교회 간의 대화의 모임도 마련되는 그런 현극이 벌어졌습니다 구국세계대, 십자군들, 기동대들이 와가지고 이민족을 살리겠다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가지고 역사적인 기운을 만들고 또 이 기독교의 종교화합을 위한 기독교 안에서의 교파를 초월한 이런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 공개 강좌를 했습니다 이때의 연세대 서남동 교수의 모습인데요 이때의 윤성범 박사, 감신대, 또 한철아 박사, 장신대, 서남동 박사 여기에 보이는 연세대, 또 유동식 박사, 연세대, 허혁 박사, 이화여대 등 기독교 신학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들을 방문해서 원리 강론을 주고 그들이 원리 강론을 연구하게 하고 이 통일교회의 원리는 기독교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본연의 예수님의 뜻, 하늘부모님의 뜻에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든 원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 연구를 하게 하고 이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것이죠 발표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했느냐 하면 연세대의 서남동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통일교 원리 강론의 비판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통일교를 비판하는 것 같았지만 결론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본 논문은 통일교회에 대한 비판적 연구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리 강론은 지금까지의 한국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가운데 그 양에 있어서나 그 조직력에 있어서나 그 상상력과 독창성에 있어서 최고의 꽃 뭐라고요? 최고의 꽃 이 서남동 교수는 정말로 미래에 있어서 이 연세대를 이끌어갈 주류적인 각광받던 엘리트 교수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기독교계가 놀랐습니다 야! 서남동! 가도 너무 빨리 간다 물론 우리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이 원리 강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인정하고 좋게 보지만 그것을 100%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태도가 학자들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서남동이라고 하는 그때의 신학계에 있어서 젊고 미래를 이끌어갈 주력 세력이라고 믿었던 그것도 연세대 통일교 연대 2대 사건의 주자 여기 또 이화여대의 누구예요? 허혁박사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정말로 하나님의 원자폭탄 사랑의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과 마찬가지 학계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반대하는 잠재된 숨은 세력 2대 연대를 퇴학시켰던 세력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젊은 신학자들은 우리를 지지했지만 잠재되어 있던 원로 기독교인들은 교파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며 아마서 이분의 이 사건은 이제 기독교가 한편으로는 문을 닫는 우리와 대화의 창구를 막는 그런 상황이 단계별로 만들어지는 동기도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거죠 이런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초교파 강자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현대신학 공개토론을 현대신학과 신흥종교 해가지고 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활발히 토론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자 간담회 또 연합 대붕회를 3일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목회자까지 포함한 간담회도 하고 또 교리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독교 사상 강자도 같이 이해하는 그런 무대가 제공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파로 갈라진 기독교를 수습하는 그런 상황으로써 아버님은 이런 기독교를 수습해서 아벨굴가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야국과 예서처럼 통교가 기독교를 위해서 시생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당시에 기독교를 형님 종교로 불러라라고 말씀도 주시게 돼요 그리고 통교 1년 예산의 20배 이상을 투입을 하시는 노정을 거내시게 된 것입니다 이 초기파 기독교의 주요 사업으로는 1985년에 제1차로 그리고 89년에 38차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통일원리 공청회를 하게 되고 미국으로 기독교 목사를 보내서 약 7,812명이 우리 원리 교육을 받게 되죠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가서 우리 교육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미국에 있는 목사들과 만남을 하고 초교파 운동의 산실인 목사들이 함께 우리와 연대를 하고 한국에서 온 신학자들, 목사들을 반기는 그런 세미나가 지속되게 됩니다 이 70년대의 주요 활동은 통일원리 공청회, 초교파 강연회, 교파연합 야외 예배, 모교 기도회 등이 실시가 됐고요 71년부터 이 통일원리 공청회가 아주 수많은 기독교 목사들 또 장로들까지도 참가해가지고 통일원리에 깊이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77년도에는 기관지 초교파가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80년대에는 평신도 지도자 일반 신도들이죠 원리 세미나가 이루어지게 되고 아시아 초교파 기독교 협회가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아버님을 초청해서 만찬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또 개신교 지도자 세계성지술래 프로그램이 총 6차례에 걸쳐서 추진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민족, 국가의 국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백성이 인정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도 우리의 뜻, 우리의 원리의 말씀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자고 하는 그 뜻에 함께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연합운동은 기독교내 교파들 간의 화합 또 통교와 기독교의 화합 그리고 여러 종교의 연합 및 종교평화를 이룩하는 지속적인 그런 연합운동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초중교, 초교파 운동은 결국은 승공운동도 함께 어우러져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초교파, 초중교 운동을 통한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기체 아래 이 승공운동에 대한 교육도 이들이 통일 사상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내외적인 통일의 기틀을 조성해서 평화 기반을 조성해서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버님의 뜻이었고 이 단계까지 약 90%의 능선이 왔었어요 그 단계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기독교와 화합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한국종교협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는 기독교를 넘어선 종단 대 존단 즉 불교든 유교든 여러 가지 종단들이 이슬람교든 그 종단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시고 한국종교협의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버님, 문선명 선생 4분 방문 90년 1월 10일 한국종교협의회에서 참부모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1970년 4월 10일 한국종교협의회에 캐톨릭, 성공회, 조계정, 유교, 천도교, 원불교, 대종교 7대 종단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교회까지 포함하면 8대 종단으로 되게 되는데요 2016년 현재 한국불교, 태고종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대순진리에도 들어와 있어요 대한불교 조계정도 들어와 있고 천주교, 원불교, 불교 조계정 등이 참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통파 이런 사람들은 다 빠지게 되죠 한국종교협의회에서는 종교 간 대화의 모임 또 종교학술심포지엄, 주간종교신문 발행 한일종교지도자 회의 개최 또 남북종교대표자 회의 개최 새천년 종교인 윤리헌장 재정 또 종교평화헌장 재정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이 종단, 종파를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종교단체의 창설은 결국은 아버님은 최종적인 입장에서 새 종교일치연구의 창설을 81년도에 하시고 국제종교재단을 창설하심으로써 전체적인 이 종교운동에 있어서 아주 함축적인 그리고 전체를 포함한 이 국제종교재단의 창설을 1983년도에 하시게 됩니다 이 주요 종단단체의 창설은 기독교 내의 통합운동 그 다음에 종단 간의 연합의 운동으로 그리고 초종교, 초교파 운동으로 그 다음 단계가 종교의회까지 유엔처럼 종교의회까지 창설을 하시고 그리고 종교 연합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초종교, 초국과 연합이 창설되게 되는 그런 섭리적인 흐름으로 섭리를 해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초종교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슬람권 중동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가자지구를 중심하고 이슬람과 이스라엘은 적대 행위를 하면서 미사일을 날리고 포를 쏘면서 서로 죽이고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평화운동을 주창하시며 중동에 많은 평화 대행진을 하면서 그것이 소강상태로 갖고 평화의 지대로 변했다가 지금 다시 그 전쟁터가 돼버리고만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핵심적인 아버님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그랜드 머프티 이분이죠 이분이 이슬람의 율법 해석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이분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부모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참부모님의 그 사상과 위대성 하늘 부모님 아래 한 형제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정말로 당신이야말로 인류를 살 수 있는 구세주다라고 이 그랜드 머프티는 참부모님을 간증했죠 그래서 시리아와 예멘의 이슬람교 권위자 80명을 통일원리를 듣도록 세미나를 주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교 지도자 40일 수련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축복행사가 92년 4월 10일 날 우리가 여성연합 창설대회가 있었던 때에 이 이슬람교인 42쌍이 서울에서 열린 축복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연합의 입장에서 이슬람교 내부 종족 간의 화합을 주도하시고 타 종교로 축복식을 확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도요 크게는 파가 세파잖아요 그죠? 그 세파가 나눠져 있는데 이슬람 내에 파끼리 화합하는 운동 앞에서 기독교 안에서의 파끼리 하나 되는 운동 그래서 그 하나 되는 운동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종교 단체들이 하나 되는 운동 이런 것으로 아버님은 계속 원리와 사상과 하나님 주의 하늘 부문을 중심한 하나의 형제 자매로서의 그 하나 된 길을 가게 하는 종교권에서 가인 아벨이 하나 되게 하는 형제권 복귀를 하게 하는 그런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참부모의 선포 기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가장 이슬람이 복잡하고 중동을 건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인데요 이슬람권까지 복귀되었다는 조건 위에 참부모 선포 기반이 만들어졌다 모든 종단들이 기본적으로 참부모님을 인정하고 그런 기반이 만들어짐으로 참부모 선포 기반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세계 경전이 편찬하셨죠 그죠? 1991년 8월 15일 세계 경전을 영문판을 출간하고 2009년에 1월 28일 세계 경전 2편을 발간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발간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이 85년 제1차 세계 종교의회에서 이제 각 종교의 경전에 담겨있는 핵심 교리를 핵심 교리를 주제별로 선별해가지고 세계 경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는 이론적인 다름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 다름을 인정하면 괜찮은데 틀리다라고 하고 우리 교류만 옳다 우리가 정통이다 너희들은 이당이다 이 내부 안에서도 그런 교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경전이 갖고 있는 위상은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 됩니다 또 다른 종교와의 화합과 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종교적 개념의 이론적 사상의 배경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보니까 같더라 공통 부모가 있더라 이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세계 경전을 만드시게 된 거죠 우리 참아분, 참부모님 얼마나 위대하셔요 박수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초종교 축복시까지 이루어지죠 자기들의 종교는 버리지 말고 그 종단에 남아 있으면서 혈통적인 전환을 시키는 작업이 바로 초종교 축복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5월 27일 날 미국, 뉴욕 힐튼 호텔에서 초종교 축복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되죠 사실은 중동에 보면 예루살렘 평화 대행진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초종교 평화의 안착을 위한 평화 대행진이 2003년 12월 22일 날 됐는데 2만여 명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슬람이든 이스라엘이든 적군파가 정말로 그 평화 행진을 할 때 폭탄을 테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우리는 좌편도 우편도 이스라엘 편도 이슬람 편도 아닌 하나님 편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형제가 하나 돼야 된다 너희도야말로 형제가 하나 돼서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평화 대행진을 지속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평화 대행진이 이슬람계의 성소 엘 악사 모스코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이제 평화의 기도를 가지시고 이 통국의 벽에서도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통국의 벽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슬람 사원이자 또 기독교의 이삭의 아브라함의 성지이자 이 황금동 사원은 그래요 예루살렘 독립공원 이 독립공원에서도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벗기는 평화 왕관을 씌워드는 행사도 있었고요 또 세계평화여성연합회에서도 평화 대행진을 지속 추진하는 등 많은 이 중동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모슬림의 싸움에 있어서 아버님 그 평화를 위해서 총재 간의 화합과 한화됨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드리고 얼마나 그들에게 교육과 사상을 하나님 주의를 심어왔는지 모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평화 대행진의 그 모습입니다 참조를 하시면 좋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초정교 평화 안착을 위한 평화 대행진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양창식 회장님 중간에 서서 계속 이렇게 평화 대행진을 하게 되었죠 미국 이마니 템플 창설자인 스탈링스 대주교는 출발 전 문선명 선생의 제자들과 각 종단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중동 평화운동을 위해 다시 모이게 된 것을 감사드리는 기도를 올렸다 통곡의 벽까지 행진은 시작되고 예루살렘 구시가지 골목 구석구석 서로가 화합하기를 염원하며 평화의 노래는 메아리쳤다 중동 평화 방문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무덤 교회 앞 광장에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3대 종교 대표가 앞에 나서서 종교 간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의식을 가졌다 이 초종교 평화운동의 비전은 종교가 필요 없는 세계가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종교는 종교가 자기 이익을 중심한 그 종단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전제했지만 이 종교는 정말로 수리 공장일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수리하고 나면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그 수리 공장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본연의 세계로 들어가면 종교가 필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평화 세계를 위해 화해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를 넘어선 참부모님의 참사랑주인은 모든 종단들에게 모든 종교인들에게 감동을 심어주었고 종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했죠 우리는 이 아버님의 두익사상 그리고 어디도 치우치지 않는 형제가 하나 되기 위한 화합운동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유폐의 생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부터 이제 세계로 나갔을 때 우리가 선교의 방향에 있어서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유폐의 생도들이 많 않고 우리 유폐의 생도들이jenigen 우리 유폐의 생도들이 많음 우리 유폐의 생도들이ittle